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됐습니다마는 투자 때문에 또 일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꼼짝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세계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죠. 저도 한 7, 8년 전에 한번 다녀봤습니다마는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 한번 가보게 되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못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요. 자 최근에 브라질을 다녀온 신환종 애널리스트 모시고요. 브라질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한참 겨울 아닙니까? 쌍파울로라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완전 반대쪽입니다. 언제 갔다 오셨어요?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멕시코 브라질을 경유해서 뉴욕 갔다가 글로벌 투자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보고. 그래서 그런지 피부색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브라질리안 비슷한 분위기가 나옵니다. 가도 별 차이는 너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현지인이라는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매년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가서 느끼는 게 좀 틀긴 하는데. 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저희가 좀 더 알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브라질이 사실 우리하고 좀 흡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또 탄핵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사실 신흥국정시에서 어떻게 보면 공업국가 쪽에서는 한국을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원국가로는 브라질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일단 정치적인 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 테메르 대통령을 거취를 둘러싼 이 논란들은 계속될 겁니다. 탄핵은 좀 어렵 것 같고요. 검찰 기소가 제대로 됐을 때는 정말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미리 사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검찰에서 하원이 좀 잘 저지하면서 계속 유임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웬만해서는 잘 안 내릴 것 같다. 제가 보니까 검찰총장이 친 테메르 파가 돼서 그것도 버텨줄 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브라질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요. 브라질의 부패지수는 브릭스 중에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러시아나 이런 데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문제는 이 부패가 드러났다는 사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브라질은 다른 나라와 달리 사법부의 전통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터키 같은 나라는 에르드완 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입법이고 사법이고 행정부가 사법부를 정확하는 이런 형식인데요. 어디로 될지 모르죠. 그런데 브라질은 지금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여당 야당의 실세를 동시에 조사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실은 얘들이 사법부의 전통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게 전통입니다. 70, 80년대 민주화 과정과 88년에 있었던 연방 헌법에서 사법부를 검찰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분리시켜놓죠. 그래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부패지수는 제일 낮고 부패는 제일 낮고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믿고 강력하게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전통이 부패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정치적 혼란이라고 얘기하지만 터키 같은 나라는 실은 어디에 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 같은 나라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입법, 사법, 행정이 정확하게 움직여지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 저희도 장인자 사건이 있었고 금융신명제가 있었던 것처럼 5년, 10년 뒤에 지금 브라질이 이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그런데 지금 발목을 잡은 게 정부가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경제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발목을 잡은 데가 사법부입니다. 네크로가 아니고요. 왜? 그런데 경제개혁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지금 만연한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내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 그게 실은 다른 나라와 상당히 틀린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방법론은 경제가 아니고요. 실은 정치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정치를 같이 보는 상황을 통해서 이것들이 지금 투자 사이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제가 아니라 정치경제로 같이 한번 이 사이클을 잡아보자. 사실 이제 뭐 지구 반대 쪽에 있기도 하고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게요.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상품 중에 지금 익스포조가 가장 많은 단일 국가의 단일 상품 치면 아마 브라질 국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팔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동안 얼마나 금융회사들을 원망을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좀 나아졌다고 하다가 또 지난달인가요? 환율이 폭락한 적이 있었죠. 환율이 폭락하기에는 폭등이군요. 자세히 해아나가 약세였으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랬고 또 회복이 좀 됐습니까? 네. 그때는 5월 17일 이벤트라고 합니다. 페메르 대통령이 부패에 연루된 스캔들이 다시 나왔는데요. 브라질을 이제 길게 해보면은요. 80년대 채무 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우파로 바뀌어서 신자의 주적인, 시장 친화주적인 정책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다시 다 좌파로 바뀌었죠. 14년을 해먹었습니다. 그때 또 말아먹었어요. 작년부터 드디어 다시 우파로 바뀌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작년에 좌파였다가 우파로 바뀌었는데 1년 만에 이벤트가 좀 생겼다고 해서 다시 좌파로 갈까요? 이런 문제인데요. 거기다가 또 뭐 롤라 대통령도 지금 구속될 입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적 영웅이었는데. 그래서 실은 이제 브라질이나 중남미를 볼 때는 이게 실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거냐 아니면 백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요. 90년대 신자주의적 정책을 했고 2000년대에는 점점 말아먹었고 그러다가 이게 우파로 바뀌면서 실은 작년에 72%의 놀라운 수익률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변화에 지금 초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정치적인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제 회복의 초기 또는 정치 사이클의 초기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은 충분한 데가 없다. 아니 워낙 많이 빠져서 그냥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이 중요하지 그 좌파가 들어와서 수익률이 이렇게 아니 우파가 들어와서 수익률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환율이 왜 급락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2014년에 저희들이 그때도 실사를 갔다 와가지고 브라질 채권을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증권사에서 매도 나오기 쉽지가 않죠. 그리고 100%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매크로가 약화된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브라질 2000년대 브릭스로 등장하면서 글로벌 투자가들이 잘 들어갔던 이유가 매크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입니다. 브라질 금리가 12.25와 10.25는 4개 높은데 못 내리는 이유는 이전에는 막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못 내렸던 것들인데요. 그 다음에 재정책임법 등등을 통해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가지고 브릭스가 등장하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던 것들인데요. 잘 오다가 이게 룰라 후세프 정권 2기 때 재무장관 호세프 재무장관이 중앙원의 금리 내로부터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타겟팅 재정책임법이라는 이 제도적 근간을 다 무너뜨렸다 이거죠. 그래서 룰라 2기 때 룰라 그죠 호세프입니다. 호세프 때입니다. 호세프가 재무장관 시절 아니에요? 아닙니다. 호세프는 산업장관이고요. 산업장관이고요. 예 호세프 정권 2기의 기도만 택하는 재무장관 때 이게 왜 백 프로까지 급락했느냐 헤라가. 한 삼십 퍼센트는 육 저 매크로 이슈라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칠십 퍼센트는. 제도적인 근간이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붕괴돼요. 예 그게 뭐냐면. 정권을 너무 오래 유지했기 때문에. 십 년 십 사 년이라고 그랬죠. 어떻게든 이거 부여잡기는 하다 보니까 원래 그때 전공법으로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반시장적인 정책이나 파프리즘적 정책이 나와버리면서. 투자가 다 나와버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매크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의 변화. 그래 호세포는 안 되고. 그다음에 중도 우파 정부가 나와서 허리띠 졸라매기 강력한 뭐 구조정 구조적. 이것들이 나오면서 브이자로 반등을 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는 건데. 이런 추세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가 계속 갈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브라질 채권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고려 중인 분들. 고려 중인 분들은. 제가 이제 브라질 채권을 중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멈춰난 권유를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제 NL 시스템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산의 한 10% 정도는. 왜냐하면 비과세의 10%인데요. 이게 지금부터 한 몇 년간이 타이밍이고. 그다음은 또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산의 한 10% 정도는 넣어서 간다면 지금 10% 나오는 그것도 비과세로 그런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주식도 매년 10% 나오고. 비과세라는 게 한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10억 해도 100억 해도 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소득 제외되죠. 환차액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비과세입니다. 그것도 비과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는 브라질 채권은 실은 지난 오 년 동안은 작년 작년부터 이천십오 년까지죠 이천십 년부터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브라질이 안 되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난 오 년 동안에 모증권사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서 큰일 났 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 십 년을 보시면 그전 십 년은 돈을 버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지난 오 년은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고요. 이제 하면 되는 시간이 왔다. 시간이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커다란 문제 없이. 왜냐하면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 허락이 됐다면 브라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숙이 나눠봤을 텐데. 브라질 채권에 아마 관심이 좀 있으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으실 텐데요. 사실상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산입니다. 사실 어느 집고사 PBN은 굉장한 소동도 잃었던 그런 자산인데 우리 신환종 NH투자증권 글로벌전략팀장의 탐방에 의하면 지금쯤이라면 전체 자산의 한 5%, 10% 정도는 10%라는 캐리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깔고 가도 될 그런 시점 아닌가. 그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신환종 NH투자증권 글로벌전략센터 팀장과는요. 다른 나라 얘기를 또 다음주에 이어가도록 약속해드리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